그리고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부유한 나라도 공영방송 몇 개,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 많다 보니까 자꾸 공영방송이 이사를 둘러싸고 너무 심한 권력이 쌓이면 벌어지는데 공영성이 인정되는 것도 줄이든지 그래서 자기들 취향대로 방송하게 하든지 지상파 다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그 방송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의 기준에 따라서 은밀하게 해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저는 지배구조보다 그래서 지배구조는 이게 우리 앞선 국회의원들이 그만 놀고 아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방송위법은 미국 방송위법과 똑같은 구조고요. 지금 MBC 방문진의 이사법이니 KBS 이게 BBC라든가 NHK라든가 똑같습니다. 다 그거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지배구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는 왜 서로가 우리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왜 서로가 불신하는 방송 저 방송이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보도를 하겠네라는 이런 어떤 지금 경각심을 주는 이런 어떤 방송의 방송의 객관성 정확성. 그래서 영국의 BBC 같은 경우는 무려 16가지 기준으로 공정하고 정말 품격 있는 방송을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미국의 FCC 같은 경우 한국의 방통의 FCC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한동안에는 정말 거의 기계적 중립성 같은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지만 그 다음 모든 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기자로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공공의 보편의 이게 맞게끔 보도하고 취재하려는 그런 윤리적인 기준이 중요하고 보도준칙이 중요한데 저희가 극찬한 것은 MBC가 대통령 선거 이틀 앞에 해주고 했던 그런 방송이 과연 그런 보도 태도였냐. 이걸 좀 바꾸자. 그래서 제가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 야당 추천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게 또 엄격하게 추천을 안 받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청위원회에 대해서도 추천을 안 받으셨고요. 박문진 이사에 대해서도 저희 야당 추천 몫을 인정하지 않고 여당이 그냥 홀라당 추천해버리셨잖아요. 3명을 남겨뒀습니다. 그게 그전에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원래 6대 3위인데 저희 야당 추천의 이사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추천 의사를 묻지 않고 여당이 그냥 추천했습니다. 박문진 그래서 5대 4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방심위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국회의장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진표 의장이 대통령하고 척진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추천 안 하셨죠?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아마 여야 구성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야 숫자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사실 근데 어찌됐건 이 여러 법률상에 의해서 추천직은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 국회 추천 3인 이렇게 방심위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장 몫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고 임명을 안 하는지 그런 거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진 처리하셨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안 된다고 보고 방송 장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KBS 박민사장 들어오고 나서 어땠습니까? 8월 15일 날 영영시에 나비 부인이 상영됩니다. 김희가효가 나오고요. 김원호 입고 나옵니다. 광복절날 그렇게 방송이 될까 봐 민주당과 유리하고 말고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유불리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렇게 공용방송이 망가질까 봐 그걸 걱정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마음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습니다. 방송 내용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말고 제도와 구조. 사실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사장선임구조도 그렇고 지금까지 입법된 현행법의 취지로 놓고 보면 대통령과 여당에서 책임지고 어쨌든 임명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것은 극단적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경험이 없는 사람을 자꾸 낙하산으로 내리니까 그에 대한 방어막을 어떻게 칠 수 있느냐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는 원래 얘기했던 게 그러면 임명동의제에 해당하는 것을 해당 방송국의 방송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사장선임에 대해서 특별다수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러면 또 노형방송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조에서 저는 이걸 도대체 여권이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겠는 것이 MBC에 보면 언론 노조 MBC 본부에 가입된 사람의 수가 80%가 넘는다고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러면 누구를 사장을 안치든 간에 나머지 그런 80%를 배제하고 그러면 MBC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MBC 난도질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제가 아무리 이진숙 위원장에게 물어봐도 아니면 방통위원장에게 누구에게 물어봐도 도대체 계획이 뭐냐. 어떻게 생각나rien.